밤사이 비온이 내려가면서 공기북동 내륙과 영서북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눈온다고? 수도권 영서 충청북부에 눈이 비나 눈이 내린다고? 벌써? 하긴 영화로 막 떨어지고 그러더만 내일은 잠바이고 가야되나? 감사합니다 날씨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으니까 우산까진 준비 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왜 트레이저냐고? 트레이저 좋은데 왜 패딩 입을 날씨라고? 벌써? 5번째 진짜 많이 덜어졌어 옛날 롤 거의 롤 수준이야 롤보다 더 심하다고 해야 될까? 채팅은 그냥 안보는게 정신상으로 좋습니다 아무래도 1위 게임이 되다보니까 어그로 엄청 끌려가죠 로즈의 눈 뜨고 볼 수 없을 중대야 요즘엔 롤이 더 클리네 히힝 샤! 아 뭐야 아아 하지만 와우요? 와우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 라이트하게 하면 돼 채택 무시하면 되죠 아 내가 뒤로 이게 애들 끌어서 이게 한 명만 잡았어도 개이득이 내가 힐러를 괴롭혀줘야 돼 아 뭐야 타라아 나이스 뭐야 내 마음 어디감? 이거 먹혔나 혹시 디바한테? 아 먹혔네 내? 내 마음 먹기 덩크렛 잡아야 돼 덩크렛 제니엘 다가왔어 오! 아아 뭐 한방에 헤드샷이야? 안 되겠다 윈스턴 가야겠다 와우 채택상 클린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채택상 클린한게 아니고 없는거 아니야? 채택이? 아이샤라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아이샤라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아아 아 또 뭐야 아아 맥그리 왜 여깄어 죽었나봐 tomorrow 는 와우 요즘 재밌다는거 decade 신호요 또 저 사람들은 어떤 직후의 ğin.. 무언에서 이 쪽 fellow 흠 흠 개인적인 디자인 이스톤이 참 좋은거고 타라우스 타라우스 있었는데 이봐 저기 딱 흥 흥 궁 처음 써가 저 진짜 낙사가 가야구 와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문명을 시작해 흫 덩그러 여깄거든 나이스 맥클이 여기서 후리란 coup 야 사풀 되니까 장난 아니네 일단 어그로 잘 끌어서 차 잘 밀고 있죠 야 사풀 되니까 어디서 쏘는지 다 알거 같애 나 귀가 튄거 나 프로게이머 될듯 사풀 없이 2400이니까 사풀만 하면 3점 되는거 아닐까? 어그로만 잘 끓으면 되지 일단 여기까지 그냥 쉽게 와버렸어요 겐지 겐지 겐지는 내가 잡아줘야지 고마 겐지는 겐지는 루퍼를 조심해야 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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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초월 늦었어 야 이거 밀겠는데요? 밀면은 솔직히 수비하기 너무 쉽지 야 오늘 좀 되는데 이거 밀었어 민정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민정은 별로 없거든 흠 됐다 이제 막기만 하면 됩니다 막는건 좀 솔직히 쉽거든요 흠 음 젠냐타의 바스티온에 겐지라 이러면은 약간 좀 노말한 딜러 좀 필요한데 소울저라던지 소울저라던지 소울저가 좀 날 것 같긴 하거든 아니 뭐 메이도 괜찮고 정크랩도 뭐 나쁘진 않지 뭐 문명 보고싶어요? 문명도 해야되는데 로마 빨리 해야되는데 왜 다리위에서 딜하자고 오케이 아니 내 자리가 있어 샷발이 아니고 팀발 하하하하 여러분들 버스 타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면 나는 정말 행운의 사나이인줄 알겠어 놀때도 그렇고 탑승력도 실력이야 적의 공격까지 삼십초 버스 장이 됩시다 스상스 여기가 나을라나? 여기할까? 나 여기 좀 무섭던데 아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가 있잖아 튕겨서 가냐 튕겨서 튕겨서 보내 튕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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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점 거점 막을꺼야 여기 2명 보내고 위도우 어디야 아앟이 위도우 저기네 나 막았을꺼야 아마 나? 분명 죽어서 위험한데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이거 메르스 죽었다 이거 뺏기나본데 어? 맞았어 아! NO! 폭탄 튕긴 반사다감 ㅋㅋㅋㅋ 괜찮아 다리에서 마감돼 이거 똑같이 뚫리는거 아니야 이거? 쟤님이 갑자기 잘해 정신 차렸어? 저 위에 원숭이 있는거 같은데요? 나이스 견지가 돌죽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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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가야돼 빨리 아 우리 메르스 우리 메르스 위험하다 야 이거 뚫려 위험한데? 뚫린다 뚫려 야 우리 리퍼 가야겠어 이번에 궁 한번 쓰고 리퍼로 가죠 윈스턴이 지금 활개치거든요 윈스턴 장전 덫 아! 야! 잡아! 덫에 걸렸다! 솔져 이걸 또 루쉬로 죽였네 살았어? 솔져? 오케이 나이스 야 막어 덫 자 막았어 막았네 이번엔 막았다 갔죠 갔죠 쟤 궁있는데 못쓰고 죽었어? 아 솔저 거슬리네 이거 야 솔저 딸피 싸워 아 아파 아파 뭐야 갠지템이 지금 못살고 있는거야? 어디야 어디 여기 자리 좋다 크하하하하하 조금 갈게 주무시죠? 뭐야 이거 멋있잖아? 이거 데포스할때 어디로 갈지 아냐구요? 잘 가길 바라야지 방향만 대충 맞춰놓고 제발 맞기를 바라야지 기도메타 기도메타 모르나요? 기도메타 맞겠는데 이게 맞죠? 발순 내가 잡아줘야돼 압박감 폭탄의 압박감 아 이 녀석이 또 여기서 와 난리야 솔저 으아씨 더 걸렸다 겐지 더 걸렸다 허허 형 궁있거든요? 빨리 가야돼 빨리 어 저쪽 바스틸한테 두명 죽었어 빨리 가야돼 빨리 형 궁이있어 막은거같은데? 막았다 몇분 남은? 1분? 죽어라 솔저야 뒤로가서 폭탄 솔저 가야돼 여기 오거든요 지금 솔저 노오 노오 하아 한 번 뻥타 한 번 딱 가고 해야되는데 뒤에 뒤 뒤 아아 어어 나이스 두명 나이스 두명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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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씨 다 막았다 막았어 막았어 초월이 급하게 오거든요 초월이형 오 덫 초월을 거는 덫 하하 재미않다 잡았다 재미않다 잡이 덫이 좋았다 신스톨 공룡력 대단해 어 괜찮았다 그쵸? 초월이 막 달려오는데 아 근데 초월 덫이 원래 걸려요? 낙사되는걸 알았는데 초월이 끝나서 덫이 걸린건가? 초월이 끝나서 덫이 걸린건가? 초월이 끝나서 덫이 걸린건가? 초월이 끝나서 덫이 걸린건가? 초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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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많이 올랐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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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만의 달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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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파란 이사였나 쓰읍